WH-1000XM5 통화 중 음성 이슈가 생긴다면 이렇게 해결하자. 해당 영상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WH-1000XM5 사용 중 생기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는 영상입니다.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원인 하나 블루투스 장치 설정 또는 일시적인 오작동 WH-1000XM5가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 연결 블루투스에서 WH-1000XM5의 오른쪽에 위치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세부 설정에서 전화 부분이 빈활성화로 되어 있다면 활성화로 변경해 주세요. 원인 둘 연결된 장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통화 설정이 켜짐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스마트폰을 재시작합니다. 원인 셋 WH-1000XM5가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 앞에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WH-1000XM5를 재설정 또는 초기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의 추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 방법들로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소니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소니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